김현정의 뉴스쇼 2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앵커는 재충전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번 한 주는 제가 진행을 대신 맡고 있습니다. CBS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 고장이 있어서 운행이 차질이라고 속보가 막 들어왔었는데 조금 전에 일단 다시 운행을 시작했답니다. 6시 10분쯤에 지하철 4호선 이촌역에서 당고개행 열차죠. 상행선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열차 운행이 중단됐었는데 일단 1시간 넘게 중단됐다가 지금 막 재개는 됐는데 정상화되려면 아직 한참 더 시간은 멀었지만 열차 운행은 일단 재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주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입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앵커가 있으면 일단 뭔가 디스를 한 번 하고 시작을 하는데 점잖은 신살끼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나저나 아까도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이건 이택수 대표한테도 한 번 여쭤보고 싶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계속 기각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은 될 것 같았습니까? 아니요. 저도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구속 어려운 쪽에 제가 배팅을 했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구속되는 거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뭔가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마무리를 질려나 보다. 이런 약간의 설 비슷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법원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영장을 계속 기각을 시켜버리니까 법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그동안에 많은 여론조사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고요. 국회 못지않게 검찰 경찰 신뢰도 떨어졌는데 법원은 그래도 최후의 보류였었고 여론조사에서 그다지 나쁜 신뢰도를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사건 관련해서 이번 수사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장 청구도 역시 기각되지 않을까 봤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영장이 일단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은 판사들이 다 제각각 독립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가보면 재판장님이 가운데 계시고 왼쪽에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 좌배서 우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밑에서 크는 거니까 만만치 않고 또 법원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글쎄요. 자기 윗사람을 재판해서 이렇게 구속시켜서 이런 오명을 참 쓰기가 나빴던 모양이죠. 최근 들어서는 정관예우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사업부 내부에서 관계자들 그러니까 율사 출신들이 오히려 정관예우가 더 있다라고 인정을 한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같은 일맥상통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특별재판부라는 게 생겨서 법원을 못 믿으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법원과 관련된 범죄를 재판하겠다. 이건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김현정의 니스쇼 의뢰로 또 조사를 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26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에 접촉을 해서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9% 응답률 무선 전환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마인의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보기 1번은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움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 2번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 답의 순서는 이렇게 항상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뒤밖입니다. 리얼미터가 하는 조사는 모든 보기가 랜덤하게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중간께 위로 올라가서 1번이 될 수도 있고 막 뒤집히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공정해 지겠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 의견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1.9%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24.6% 두 배 이상 높게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럼 일부 계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하기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층 39%가 찬성한 반면에 반대가 45%로 많았고요. 지정당으로는 유일하게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31.5% 반대 50.2%로 반대 의견이 5대 3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계층에서는 대부분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73.9% 40대가 65.9% 50대가 60.5%로 60% 이상 30, 40, 50대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20대가 그다음이었습니다. 56.3%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는데 그래도 50%를 넘은 55.4%로 나타났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0.1% 찬성 중도층 60.7% 찬성 보수층 말씀드린 대로 39%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낮았고요. 지정당으로는 정의당이 82.4% 찬성 민주당 82.1% 찬성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48.7% 무당층 45.7% 비슷한 수준으로 찬성 의견이 소폭 높았고요. 한국당만 반대 의견이 50.2 대 31.5%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사법부가 사법부 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야 된다. 일단 비판적인 여론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도. 그런데 이 조사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기 전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약간 영향을 미치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조사한 것이고 발부된 다음에 뉴스를 인지한 다음에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찬반 차이가 지금처럼 2배 이상 훨씬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큰 격차로 찬성 의견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면 클수록 특별재판을 해야지라는 여론이 높았을 텐데 구속을 한 번 시키는 거 보니까 자기 윗사람도 구속을 시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낮아졌을 거다. 네. 지금은 한 62%가량 찬성했는데 만약에 구속 결정이 내린 후에 조사했다면 한 55% 안팎 이렇게 조금 낮은 수준으로 찬성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례 조사로 가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이번 주 1.7%포인트 하락한 58.7%를 기록했습니다. 구정평가는 2.6%포인트 홀은 35.6% 4주 연속 하락하면서 6주 만에 다시 50%대로 내려앉았는데요. 주초에 이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척 특혜 채용 의혹 보도가 있었고요. 또 화요일 날은 평양 공동선언 비중위원 논란 또 주 후반에는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경제 문제 소홀론 관련 우려보도 확대 등 경제 불안정 여파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지지율이 1.7%포인트 빠졌습니다. 뭐 1.7%포인트 뭐 이런 약간씩 이동하는 거니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연속 하락하고 있고 다시 어떤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못 잡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경이 쓰일 것 같긴 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9월 마지막 제주에 65.3%로 가장 고점을 찍은 이후에 대략 1%포인트 안팎씩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말 비교한다고 하면 7%포인트 빠진 거고요. 계속되는 하락 추이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반등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 관련된 지표 때문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지난주에 주중에 단기 일자리 확대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 정부 대책이 있었던 수요일 날은 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류세 인하는 상당히 환영들 하더라고요. 이런 관련된 보도가 있을 때는 조금 반등을 하는데 하락 요인들이 조금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지금 친인척 특혜 채용 보도 관련돼서 그리고 평양공동선언 비전위원 논란 강도 높게 지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먹혔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국정감사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자료들이 나오고 의혹이 제기되고 하니까 그거 먹힌 것 같고. 그러면 경제문제 소홀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소홀론이죠. 경제문제를 소홀하게 할 리는 없습니다. 어느 정부든 먹고사는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잘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좀 살아나야 대통령 지지율도 탄탄하게 다시 반등을 시작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증시금락뿐만 아니라 성장률 고용률 이런 지표들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표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해야 대통령 지지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42%로 역시 0.7%포인트 빠졌고요. 자유한국당도 빠졌습니다. 1.3%포인트 빠져서 이번 주에 가장 큰 낙폭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낙폭이 커서 19.5%를 기록했고요.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8% 민주평화당 2.9%로 이번 주에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만 미세하기나마 오르고 다른 정당들은 빠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렇게 공세를 펼쳤는데 자기들도 떨어져 버렸네요. 자유한국당은 기억하시겠지만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태극기 부대 포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사이에 불협화음이 보도가 됐는데요. 태극기 부대에 포용을 두고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진보 성향의 중도층까지 포함된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만약에 흡수가 된다고 하면 또 일부는 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떨어져 나간 이탈한 계층이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20% 아래로 떨어진 19.5%를 기록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꾸준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등수로는 좀 밑으로 가 있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이 최근 들어서 여러 이슈들 공공기관 친인적 채용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사 비준 논란에 있어서 국감 과정에서 나름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고요. 또 손학규 대표 체제가 비교적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이긴 합니다만 7%에 가까운 6.8%로 상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스 대표였습니다. 조사개요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세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 3128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5명의 응답을 알렸고요. 7.6%의 응답률 표본 5천95% 실제에 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유론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참여하시면 되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